숙대머리. 갑자기 왜. 어머, 갑자기? 귀여우셔. 내가 만일 민목본 채 옥준 구호니. 태궈되면. 아니, 성대가 중수인데. 미스란 말이냐 숙대머리 뮤지컬예요? 이번에 음악 영화가 이제 했거든요 음악 영화예요? 판소리 음악 영화라서 이 노래 신인 여과수인가? 노래 되게 좋다 어느 분 노래지? 요즘 되게 듣기 좋은 신인 여과수인가 봐요 노래 진짜 잘하더라고요 본인 노래 아니야? 널 위해 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놓아둔 이거 유리 씨가 조절한 거야? 아니 이성철 씨 어때요? 모르셨죠? 잘하는 가수배네 배우가 아니라 오늘도 난 널 위해 살겠다 쨍쨍쨍쨍쨍 노래 너무 괜찮다 제이의 인생을 찾아놨다? 근데 내 얼굴에 OST가 나오니까 되게 창피한 맞다 우리 편스토랑도 OST 나오지 않을까? 편스토랑 OST? 편스토랑 OST 나오게 되지 않을까? 저희끼리 그 편스토랑 OST 괜찮을까요? 아마 하고 싶어요 우리 둘이 좋아 좋아 아 예 아 아 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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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이 안 맞네 바라봐 아 이게 내 노래였어 지금? 아 이게 내 노래였어 지금? 아 이게 내 노래였어 지금? 놀랐지? 놀랐어 놀랐어 아 나 이거 못 깼다 나 이거 잘 알아 아닌데 이게